고마워. 저항 없이 우리 집에 순순히 따라와줘서. 무슨 유괴범처럼 말하냐? 아무튼 너희 집에 동물인간을 키우고 있어서 조언이 필요하다고? 어... 동거가 아니라 키운다니... 애기야? 아... 그건 우리 오빠가 하고 있고 나는 어른을 키우는 거에 가깝긴 한데 아무튼 보면 알아. 남매가 동물인간 브로커인가? 이대로 따라가면 나 위험한 거 아니야? 쇼잉아!!! 으악!!! 왜 늦게 왔어!!! 씨뻘... 젊은 나이에 암니 임플란트 할 뻔했네... 어... 안녕... 고양이 쉐 그딴 거 왜 키우냐? 정도 없고 싹퉁 머리도 없고 위아리도 모르는 씨벌놈인데 그딴 거 키울 바에 든든하고 애교만은 강아지 키운다. 뭐라는 거지? 정 없는 게 아니라 차분한 거... 그리고 정신 사납고 시끄러운 개새끼보단 100배 나음 반박불가 인정? 정신 사납고 시끄러운 개새끼보단 100배 나음 줄 게 없네 이거라도 마셔 어! 고마워! 개쌈가 좋네? 그냥 나중에 먹을게 그건 그렇고 이정도로 능지박살난 동물인간은 처음보는데? 어디서 만났다고? 에... 그러니까... 그게... 씨발 뭐지? 미친놈인가?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아니 씨발 비키라고! 너 진짜 죽은 거 맞구나 원래 간택은 고양이 전문인데 내 말이 그래서 얘가 무슨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동물인간 중에서도 변종이냐 뭐냐? 어? 지호 왔나 보다 나가볼게 야 응?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그 기생울어비 같은 납작으로 미나한테 헛툰 숫자 걸어서 우리 둘의 스위트홈에 불러앉을 생각하지 마 진짜 물어 죽여버리기 전에 확초 패고 싶네 난 너처럼 노숙자 아니거든? 그리고 느그 미나 네 눈에나 이쁘지 무슨 얘기 했어? 아우 팔콘 펀치 마렵게 하네 짜잔 공주 등장 어? 지호야 응? 미나 너 쟤 갖다 버려라 아주 질납우고 위험한 놈 같다 보니까 넌 아까 전부터 갖다 버리라는 소리만 출청하냐 같은 종족으로서 불쌍하지도 않나 저런 애랑 같은 종족으로 역짐 알아줄래? 처음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고 싶거든 그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쟤가 뭔지 먼저 좋아하는 것부터 알아보자 보니까 일단 미나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뭐 좋아해 쟤? 어지르는 거 좋아하고 산책도 좋아하고 아! 목줄도 엄청 좋아해 그럼 싫어하는 건 뭘까? 방금 느꼈는데 지금은 우리 둘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우릴 싫어한단 말이지? 아 이 목줄은 나한테 더 잘 어울리겠다 이 목줄 차고 사이좋게 미나랑 산책 나가야지 정말? 미나가 우리랑 산책 나갔다 너무 좋아서 같이 살자고 하면 어쩌나 집이 좁으니까 말 안 듣는 개새끼는 내다버리고 셋이서 사이좋게 살아야겠다 아휴, 이 악질 커플 야야, 알았어 간다 가 이래서 버려진다는 게 뭔지 모르는 놈들은 딱 칠색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이오이 동물인간 애송이 너도 버려졌구만 날 따라해라 너도 주인에게 사랑받으며 집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때 애완견 출신이었던 내가 사랑받는 강아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비법을 전수해주마 앞으로 나를 사부라 불러라 애송이 나도 어? 너에 대해 뭘 알아야 오래 데리고 살든지 말든지 하지 역시 갓냥이가 더 잘생긴 것입니땅! 나 안 빡쳤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깡! 에에에에에에에엣! 이게 뭡니깡!!! 미소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땅!!!